안녕하십니까 호코마 tv 심승규 목사입니다. 오늘의 신앙 칼럼 주제는 하나님 하나님입니다. 먼저 관련된 성경구절 한 구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도갔고 너희로 말미암아 사람이 정신을 잃었나니 너희의 하나님 여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한국 기독교에서 하나님이란 유일하신 한 분이라고 해서 하나님이라고 부릅니다. 천주교에서는 하느님이라고 부르는데 하늘에 계신다고 해서 하늘님이라고 하다가 하느님으로 바뀌었습니다. 영어로는 갓이라고 부르지만 나라마다 저들의 문화와 결합되어 다양한 이름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사람들의 하나님은 엘로힘입니다. 엘로힘은 능하고 강하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특히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여리고성의 기생 라합이라는 여인은 하나님을 상천하지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했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을 알아서 상천하지의 하나님이라고 했을까요? 물론 기적적으로 홍해를 건너게 했다는 소문을 듣기도 했을 것이고 시헌과 오게나라가 이스라엘에게 패하였다는 소문도 들었을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리 쉽게 말할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 소문은 그 여인만 들은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그의 제자들에게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더냐라는 질문을 한 적이 있습니다. 여러 대답이 나왔지만 그때 베드로는 주는 그리스도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하는 고백을 했습니다.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즉각 이를 내게 알게 하신 이는 현룡이 아니오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 여인도 마찬가지 자기가 들은 소문으로 하나님을 안 것이라기보다는 하나님께서 알게 하신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그 여인에게 하나님을 경애하는 마음이 있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아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누가 나를 경애하는지 잘 아시는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을 경애하는 사람이라면 누가 되었든지 구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방과 나라와 종족들을 구분하지 않습니다. 당시 여리고는 하나님을 싫어하는 온갖 우상이 가득한 지역이었습니다. 이스라엘로 그 지역에 들어가 우상을 탑파하고 생명이 있는 것은 무엇이 되었든지 살려두지 말라는 명령을 이미 하셨습니다. 아무리 이방이고 우상신을 섬긴다고 해도 그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이 있다면 반드시 구원하시는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 기생 라합뿐 아니더라도 하나님을 항상 경애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